자 233번이고 원이 두 개가 필요해 보이네 원을 두 개를 그려야 되네 이런 원을 하나 옆에다가 더 그려볼까 뭐 이런 원이 하나 있어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나는 중심이 0,0 이랬어 0,0인 원의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야? 1이지 그 다음 두 번째 원이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중심이 0,0이고 얘가 n분의 2,0이네 맞지 문제의 여기 글귀를 보면 그러면 원방도 x-n분의 2의 제곱 이거는 필요는 없어 보이겠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면 공통현의 길이를 말하고 있어 즉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또 해결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어 보면 이 길이가 분명히 같을 거거든 그럼 여기 x좌표는 분명히 중점이겠지 중점 중점이니까 x가 n분의 1 되겠지 n분의 1 그러면 대입을 하나 해보면 여기 좌표가 잡힐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n분의 1,2원을 지나가니까 여기다 대입하자 쉬워 보이니까 y제곱은 1 빼기 n의 제곱분의 1 그럼 y는 일단 양수라고 가정을 해야지 위에 있는 걸 체크를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 좌표가 1-n제곱분의 1이 되고 아래 좌표는 원래 이제 제곱근 범위에서 이렇게 1-n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공통연의 길이는 당연히 이 좌표의 y값에서 이 좌표의 y값의 차이인 얘에서 얘를 뺀 값 즉 문제에서 말하는 공통연의 길이 ln은 2배의 1-n제곱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시그마에 넣어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곱하기 맞지 ln의 제곱이야 얘를 제곱하래 그러면 4 괄호 1-n제곱분의 1 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만 해내면 되지 불편한 4분의 1은 밖으로 내버리고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분배법칙 해주면 n제곱-1분의 1이 되네 당연히 부분분수 느낌 나고 이제 정답이 보일 것 같지 부분분수 쓰면 인수분해를 또 해줘야 되나 해보자 그냥 천천히 n-1, n 플러스 1분의 1이골 b에서 a 뺐더니 2분의 1이 발생해서 또 8분의 1이 나가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a분의 1-b분의 1하고 써지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끝까지 정확히 풀려면 이제 부분의 합을 극한으로 보내야 되는 게 옳기는 해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풀게 k는 2부터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n까지로 할 거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k-1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야 자 그러면 대입을 하면 되지 8분의 1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자 2랑 써보면 2랑 2를 넣어야겠네 1 빼기 3분의 1 자 2 넣어보면 3 넣어야지 3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4 넣지 3분의 1 빼기 5분의 1 끝에 있는 것도 n-1부터 넣어야 되는 건 옳지 n-2분의 1 빼기 n분의 1 끝으로 n 넣으면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자 그럼 이제 소고 되는 게 이렇게 없어지지 지금 이렇게 분명히 없어져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것만 체크해 보면 1,3번이니까 뒤에서도 1,3번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하지만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도 0이 돼서 없어지지 남아있는 것만 보면 8분의 1 앞에 있고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곱해져서 정답은 이렇게 16분의 3하고 나올 것 같아 식 잡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지 자 그 다음 질문한 문제가 331로 가네 331 보자 페이지를 찾아줘야 되네 자, 2차방정식을 2근으로 하고 베타뺏기 알파분의 1 베타의 N在곱 빼기 알파의 이거는 좀 간단하게 풀릴 것 같아 왜냐면 근의 공식으로 먼저 얘를 풀어내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야?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보면 8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돼.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절대값이 1을 넘지 못해. 그래서 이제 각각을 등비급수로 해결하면 되잖아. 먼저 여기 있는 식만 있다가 생각하고 앞에 있는 값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자. beta의 n제곱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알파의 n제곱 그러면 어차피 이게 등비급수잖아. 그래서 1-r분의 a 빼기 1-r분의 a 써버리면 끝나지. 자 그러면 이제 통분을 해버리자. 통분을 1-beta 1-alpha 분의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밑에껀 정리할게. 1-alpha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얘는 사라지고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계산이 되요.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이 값 때문에 약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1 남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접근하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고,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주면 되겠지.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고, 분모 분자의 8을 곱하면 8 빼기 4 빼기 1분의 8이고, 그래서 3분의 8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이 일단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것만 확인하면 이 짓을 해도 되는 거야. 그 다음 질문한게 345번이네. 자 이번에도 뭐지 이건? 어 절대값이. 어찌됐든 여기는 등비급수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등비수열이군. 자 그러면 등비급수부터 여기를 계산을 미리 해 놓을까? 1 마이너스 r분의 a 썼어. 그럼 분모 분자의 5씩 곱하자. 5 빼기 1분의 20. 4분의 20. 5가 계산이 되네. 자 그러면 이 식은 펼쳐서 써보면 5 마이너스. 자 여기는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1 마이너스 r분의 a.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썼지. 그 값이 절대값이 0.00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0.001 보다 크거나 같고. 0.001 보다 작거나 같겠지. 자 식이 너무 안 예쁘네. 그지 여기가. 이 식을 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 얘만 따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분모 분자의 5를 곱하자. 5 빼기 1분의 5 곱했어. 그러면 5 곱하기 4 괄호 1 빼기 5의 n제곱분의 1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4가 약분이 되고. 전개를 충분히 해보면 5 빼기 5의 n제곱분의 5가 되는 거지. 이 값을 5에서 다시 빼는 거잖아. 그러면 5 빼기 5 더하기 5의 n제곱분의 5하고 예쁘게 떨어지네 이렇게.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가고 있어. 마이너스 0.001 보다 크거나 같고 0.001 보다는 작아. 5 사라지고.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어째. 이 값이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이 범위는 좀 신경을 안 써도 돼. 다행히. 여기만 풀어내면 되지. 양수니까 그러잖아. 이 값 자체가 양수라서 음수가 될 리는 없거든. 그럼 역수 취해보면 5분의 5의 n제곱은 오히려 얘의 역수인 1000보다 크거나 같겠지. 맞지? 그러면 5의 n제곱은 5000보다 커야 돼. 그러면 5의 거듭제곱을 반복을 해 봐야 되겠네. 뭐 로그를 이용하지는 않아 보이니까. 5의 4제곱이 얼마야. 625라는 건 외우고 있잖아. 그렇지? 5의 5제곱은 3125나 되겠네. 그러면 6제곱부터 커지게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번이 되는 거지. 5의 5제곱부터 커지게 되겠네. 5제곱부터 커지게 되겠네.